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약 14시간 정도 사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온 잼스톤 숫자는 102개가 나왔구요 물방울석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볼은 한 10개 정도 8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메소는 곱하기 5천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인가요 메소 잼스톤 물방울 썩 묻어서 잡은 숫자 아 그렇군요 심볼은 많이 나왔어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